지금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에오개역이 위치를 한 곳 이곳인데요 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이것이 보이죠 이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면은 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 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구요 그 인근 지역으로 보면은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단 쪽으로 보면은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들 이런 주요 업무 지역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향후의 일자리들이 이 용산 업무지구에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녹지 공간과 또 출퇴근들을 선으로 하는 이 5호선 공무원들이 어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큰 그 길을 연결을 해서 남산까지도 또 이어지면서 용산하고 남산을 이어지는 이 공원이 조성된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뭐 배후 주거지를 비롯해서 주요 업무 시설들 그리고 업무 지역들 그리고 미래 일자리들이 풍부하게 있고 녹지 공간들이 있는 이 마포에 그 어 재건축 사업지가 어 대단히 그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장희동 같은 경우 요즘에 어 그 강북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업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돌거지역 주변부터 해서 석계역까지 어 있는 이런 사업지들이 장인 유타운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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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런 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라디오스 라는 곳이 어 요 위치 정도에 지금 라디오스 프루지어 파크가 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뭐 어 장이 1구역 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뭐 7구역 10구역 이렇게 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거지역 주변과 상 월거역 주변 그 다음에 석계역 이 어 사업지 안에서 풍부한 주거에 어 질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는다 라고 한다라면은 향후에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가 어 많은 그런 어 아 그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신속통합 이라든지 뭐 여러 사업지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이 이런 것들이 거든요 만약에 장희동이 조금 어 내가 그 매입을 하는 시기를 좀 놓쳤다 아 그렇게 보신다 라고 한다라면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석관동 까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신다 라면 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분양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금 장희동 같은 경우도 어 일반 분양분 아까 그 푸르지오 라디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상되는 분양가가 3천 중반까지도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이 지역과 이 지역 인근만 보더라도 한 2천만원 후반대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어 사실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하면 어 어이 강북권 특히 강권에서도 상당히 상단 쪽에 위치한 어이 장희동 같은 경우나 뭐 이문동 그 다음에 석관동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가격 형성이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사실 분양시장에서는 한 80% 90% 정도만 분양이 된다 라고 해도 어 일정하게 사업은 그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높아서 수요자가 좀 안 붙는 그런 상황 안에서 어 과연 분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 그래도 이정도 가격으로 가격을 형성을 하고 분양을 어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 가격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감들도 하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올라가는 그런 추이가 예전 대비 했을 때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또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금리 수준 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뭐 했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이 당첨을 좀 걱정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 평형 때 이런 것들이 어 돼 줘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아 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약이나 내 집 마련 전략들 어 잘 수립을 하실 시기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에 대해서 좀 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가점 관리가 좀 안 된다든지 또는 어 본인들의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내 집 마련을 지금 당장 안 하신 필요 그 못하시거나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들이 오는데 뭐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뭐 그냥 기축을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너무 뭐 쉬우니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방법과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제 분양단체 청약을 넣어보는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마포자 1스테이트나 뭐 푸르지오 라디오 스파크 방금 장이 6구역이죠 뭐 이런 곳들은 사실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마포자 1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한 2천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가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평당 5천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뭐 5구역이 그렇게 되면은 12억 5천만 원 정도 8사형이 16억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바로 이제 애호개역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위치니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랑 비교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5구역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8사형이 16억에서 18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일반 분양가로 지금 평당 5천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청약이 당첨되면 한 2억 정도 이득을 보시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축이어서 또 프리미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안전만진이 높은 곳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지오 라디오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1,600만 원대였어요 1,6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일반 분양가 3천만 원대 중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분양했던 이문 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3,500만 원대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약간 거래가 조금 주춤하기는 해요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3,500만 원은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 이제 분양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약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5구역 기준으로 한 8억 7천만 원 정도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 8사형 기준으로 11억 2천만 원 정도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 지금 일반 분양을 받으시면은 3,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큰 시세 차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희동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희 뉴타운이 지금 다 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절반 정도는 거의 분양까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다 공급이 되면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 장희 뉴타운을 또 끼고 있는 게 이제 상월곡역부터 돌고지역 그리고 석계역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광운대역이죠 그러면 광운대역의 GTX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광운대역 주변도 활발하게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운대역 세권 개발이라든가 월계동 미미삼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넘어와서 이제 석관동 쪽을 보시면은 석관동은 그동안 이제 그 뭐 저층 노후단지로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을 하면서 좀 SH 시범 사업지로 이제 지정을 한 곳도 석관동에 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문휘경뉴타운이 있거든요 이문휘경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입주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하면은 14,000세대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문휘경뉴타운 쪽에는 신이문력 뭐 외대압력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청량리역까지 한 두세 정거장 남아 걸리거든요 그럼 청량리역에 또 GTX를 비롯해서 한 12개 노선이 개통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청량리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4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까지는 한 8분 그리고 뭐 서울역까지 2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이 사실 그동안 좀 가격이 저렴했던 거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이 좀 어려웠다는 부분들 때문이긴 하거든요 이런 이제 개발 호재랑 더불어서 인프라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통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 현재 분양을 받으셔도 충분히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기는 해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편향된 지각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정보를 지켜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부터는 모니터 정보를 지켜라 이듬어 를 감각을 지켜라